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실버 폭스라고 해서 블루 폭스보다 더 비싸요. 이거는 염색을 안 했어요. 사람 손이 타지 않고 그냥 이런 끝부분에 팁 처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짜 리얼 상태 그대로고 염색을 안 한 상태예요. 웬만해서는 3만 원대에서는 절대 보실 수가 없는 컬러가 이 실버 컬러고요. 그 다음에 옆쪽 보시면은 얘가 이제 카키 색상인데 얘가 저는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투톤이라서 옷을 받쳐 입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이제 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블랙톤이나 어두운 색상이 많으시면 카키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뻐요. 레드 컬러. 이것도 투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드톤도 들어가 있고 살짝 보면 와인 컬러도 있는 것 같고 안쪽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벌려서 보여드리면 정말 빽빽하거든요. 안쪽에는 좀 진한 이런 거의 그 블랙 버건디 컬러에 가까운 색상들이 해서 윤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길이감도 전부 다 굉장히 이제 네 가지가 다 길거든요. 실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데 저는 그래 오늘 이제 가격이 3만 원대 13만 원대가 아니라 정말 3만 원대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길게도 많이 못 보여드리고 방송도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딱 한 번 방송했었고 오늘 또 이제 판매되는 물량에 따라서 완전 마지막 물량이에요. 더 이상 뭐 추가로 가지고 꺼내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내추럴 칼라 실버 칼라를 3만 원대에서 가져간다? 굉장히 풍성해요. 지금 이게 자석으로 이렇게 이 끝부분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가 똑딱 가져다가만 되면 붙어가지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도 연출이 가능한데 아니 누가 이걸 3만 원대에서 내가 샀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길이감도 다 풀러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길어요. 75c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니트 같은 거 입고서 쭉 이렇게 이제 저 아까 하셨던 했던 것처럼 머플러로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길이감이 워낙에 긴데다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옛날에 구입했었던 야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구스라든지 이런 코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 달려있는 거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왜 달아가지고 그냥 트리밍처럼 그렇게 연출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이런 코트 같은 거 있으시면 거기에 칼라 부분에 딱 해주시면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 3만 원대인 거죠? 오늘 마지막 블랙이 실버 칼라이고요.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 손 하나가 다 넘어갈 정도의 폭이 엄청나잖아요. 실버는 벌써 지금 주문 전화가 되기가 제가 설명 이거 하나 딱 해드렸는데 지금 200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크 그레이 칼라도 자꾸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다 두 개씩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폭스가 이렇게 많이 소유가 들어가 있는데 3만 원대예요. 지금 그레이 컬러는 다크 그레이. 거의 블랙 톤에 가깝지만 훨씬 더 클래식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약간 밝은 컬러에 딱 하나 연출하시기에도 포인트가 돼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옷이라든지 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 좀 편안한 거 원해하신다면 다크 그레이 이거 선택하세요. 목이 아예 안 했을 때는 되게 허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폭스를 딱 했을 뿐인데 뭔가 좀 화사하고 마치 새 옷을 장만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예쁘게 착용을 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3만 원대 고객님.